Java는 변수를 선언하려면 반드시 변수의 타입을 정해줘야 합니다. Java의 변수 타입은 기본형 타입과 참조형 타입이 있습니다. 기본형 타입은 앞에서 배우셨던 논리형,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이렇게 8개의 타입이 존재하고 있었죠. 기본형 타입은 클래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Java에서 참조형 타입이란 무엇일까요? Java에서 참조형 타입은 기본형 타입을 제외한 모든 타입입니다. 앞서 배우셨던 배열도 참조형이고 클래스도 모두 참조형입니다. 기본형 타입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i는 4 하고 선언했는데요. i라는 4바이트 크기의 정수 타입 변수에다가 숫자 4를 저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정수 i라는 기본형 변수에 4가 바로 저장되어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참조형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볼까요? string 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참조형 타입 변수 str을 선언해 보았습니다. 이 코드에서 보시면 변수 앞에 기본형 타입이 아닌 string 이라는 클래스가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qual 뒤에는 new 다음에 생성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성자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라는 키워드는 클래스를 메모리에 올려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메모리에 올라간 클래스를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모리에 올라간 인스턴스를 가르키는 변수, 참조하는 변수, 레퍼런스하는 변수, 세 개 다 같은 말이고요. 이런 변수가 str입니다. 참조한다, 레퍼런스한다라는 것은 변수가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르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림을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스트링이 생성이 되면 str이 이 string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트링이라는 인스턴스는 다른 메모리 영역에 생겨 있고요. 이 인스턴스를 가르키고 있는, 참조하고 있는 그림이 보여지죠.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str이라는 변수에는 메모리에 위치값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메모리의 위치값이 저장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메모리에 저장되는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r 변수는 string 인스턴스를 참조한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앞으로 배울 클래스들은 모두 참조형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